안녕하세요. 미주탐구생활 이시람입니다. 럭셔리 스포츠 의류기업 룰루레몬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의 실적을 리뷰해보면서 이번에는 럭셔리 수혜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스닥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룰루레몬의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8억 6천만 달러 EPS는 2달러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순이익 역시 2억 5,550만 달러로 1년 전에 1억 8,780만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비우호적인 환율환경, 할인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하락하고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채널별 매출을 보니까 온라인이 30% 늘었고요. 직영점이 28% 늘어서 이거는 온오프 가리지 않고 고민성장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역별로는 기존 주력시장이던 미국과 캐나다 매출이 전년 대비 29%, 11%씩 늘었고요. 해외시장 매출도 40%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룰루레몬 비싼데 진짜. 근데 뭐 실적이 이렇게 좋네요 계속. 그러게요. 이렇게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4분기 가이던스가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 EPS 전망치를 4.2에서 4.3 정도 나올 것 같애라고 가이던스를 냈는데 월가에서는 4.3은 좋게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치가 조금 예상보다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4분기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소비 시즌이니까 블랙프라이드 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주가의 압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익단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매출은 그냥 예상한 대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이 있나 봐요. 올해 또 매출 가이던스를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사실 올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4분기 남겨놓고 가이던스를 상향한 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죠. 다 더한 상태에서 4분기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근데 올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가는. 올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룰루레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 시즌, 연휴 쇼핑 시즌이 나쁘지 않았다. 블랙프라이데이는 회사 역사상 매출과 점포 트래픽 측면에서 최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외 환경이 여전히 도전적이다. 앞으로는 가시밭길이다.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 사실 소비 관련주들이 연말을 앞두고 긍정적인 실적이 좀 나온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룰루레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졌던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룰루레몬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과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룰루레몬의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업종 내에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프리미엄 전략이 충성 고객층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소비두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의류주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어쩐지 룰루레몬 입는 친구들은 룰루레몬만 입더라고요. 뭔가 그게 있나봐요. 본인 스타일이 맞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룰루레몬이랑 함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갖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함께 이렇게 묶어서 갖고 오셨나요? 의류주이기도 하고 패션, 뷰티 다 포함할 수 있죠. 네. 화장품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명품 라인업, 프리미엄 라인업이 좀 많아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경기 침체나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주가 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양극화됐을 때 럭셔리 상품을 찾는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내가 아는 럭셔리 브랜드만 이거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할 정도로 네. 유통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두세 배 많은 마흔 개에 달하는 해외 패션 브랜드를 직수입 독점에서 유통하고 있고요. 물론 아시다시피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유통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한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장 이래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70%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키움증권에 따르면 패션이랑 화장품 사업부가 견조했습니다만 화장품 사업부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단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수입 브랜드 매출이 역시나 패션 사업부에서는 호조를 보였고요. 고가 제품의 정상가 판매율 증가로 인해서 마진율도 개선됐습니다. 고가 제품은 솔직히 할인해주면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됐다고 하고요. 다만 화장품 사업부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만 전년동기 대비 50%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브랜드를 보지 유통사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삼성증권에서는 수입 브랜드 부문의 견조한 매출액 성장에 중심해 고소득층의 럭셔리 수요 견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월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동향에서 5분위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2019년 대비 16% 성장했는데요. 패션과 화장품 소비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6% 역성장, 5%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층일수록 점점 더 뷰티나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오히려 계속 살려준다는 거죠.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데 고소득층이 럭셔리 수요를 계속 성장시킬 걸 감안을 하면 그러면 내년에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호조일 것이다. 이게 참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좀 읽히죠. 그렇죠. 고소득층의 경기 둔화 시기에 럭셔리 수요가 늘어난다.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삼성주권에 따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업종 내 가장 뛰어난 럭셔리 패션, 뷰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소득층의 럭셔리 소비 지속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신세계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감안했을 때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꼽고 있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침체기의 럭셔리 소비를 견인하는 두 기업, 또 룰루레본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화 disappoint은 3월 20일 full bore, 또 쳐지함과 представители 요소 aprend자,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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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과정에서 Verkehr formerly